안녕하십니까 아낙티비입니다. 이날 자리 경쟁이 심해서 인사드리는 걸 깜빡 잊어버리고 사후 더빙하게 되었습니다.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잠깐만요 갑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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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왠지 또 가스모 같은 느낌인데 팍팍 움직여야 되는데 가만히 있네 가만히 쳐줘야 되는데 가만히 있네 저 달려온다 시끄럽겠네 앞으로 온다 물이 낮아서 물이 낮아서 입질이 약한데 고기는 사이즈가 크네요 너무 반항하면 안되는데 사이즈 장난 아닌데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스모네 죄송합니다 가스모에요 가스모 입질이 가스모 같더라구요 꼭 입질이 가스모 같아요 가스모 하나 더 뗀지였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꾀미 밖에 없어요 근데 꾀미 밖에 없어요 꾀미 밖에 없는데 하나 더 뗀지요 네 네 네 네 네 아 힘들어요 이거 더 아 이거 뚫지 말랐는데 뚫어야되는데 립그립을 가져와 뚫지말라 그래서 뚫어야되는데 뚫지말라 뚫어야되는데 또왔대 뚫어야되요 이거 어떡하냐 ار이 зн 잠깐만 저기 여기서 놔둬봐도 돼 빨리 가시ря 가위를 가지anor 나는 아래에 찍게 해줘요 좀 찍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 이거 참수궁같은데 참수궁같은데 치는게 참수궁같았어요. 이게 바늘이 하나 더 걸려야되는데 바늘조심요 바늘 왼쪽 드롭봉 바늘조심 뚫어뽕뚫어뽕 돌에 걸리면 안되는데 이렇게 잠깐만요 두개 걸렸네 영화좀 찍으려구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안돼 칠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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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데워봐주세요 얼마나 되나 얼마 안되네 나 60 될줄 아는데 엄청 힘을써가지고 50 넘을까 말까 하네 50 넘을까 말까 하네 50 넘을까 말까 하네 칠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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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이 5 거리 2 흔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이고 가만히 있네 당겨야 되는데. 가운데 거를 조금 빨리 풀리게 30분짜리로 던지겠습니다. 왔는데 너무 안풀려도 걱정이야. 지금 집어는 된 것 같아요. 집으로는 패턴으로 봐서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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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처방돼? 너무 처방하면 안된데 앱두리바루 어차피 랜딩댄거니까 아까 잘라서 저쪽에 한마디 더 드려야되는데 드릴께 사이즈는 좋다 내 가슴 왔다 왔어요 왔어 와버렸나 와버렸나 자